오늘 제가 발표한 대구시 전체에서 얼마를 가져갔는가 하니까 13만 9798표를 사전투표에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은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우편투표라 불리는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제외국민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완께서 6만 9899표를 더 넣어주고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얻은 득표수에서 6만 9899표를 그냥 빼앗은 겁니다. 두 개를 합산하게 되면 최소한 사전투표에서 한 14만 표 정도를 대구시민들로부터 빼앗은 겁니다. 대구시민들이 던진 사전투표 총수는 약 70만 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69만 8986표입니다. 이게 대구시민들이 던진 사전투표 총수입니다. 14만 표 정도를 가져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는 3번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식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 공식 데이터가 엄청나게 오염되고 조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16만 8,001표를 얻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는 50만 5,996표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 경북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얻은 표는 10만 표가 최대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9만 8,105표를 얻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57만 5,895표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를 다 더한 대구광역시의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6.09%밖에 못 얻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압성했습니다. 35.74%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병호TV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외국민투표에서 대구시를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처럼 보수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대구 출신으로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좌파가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몰표를 던진 것을 다 본 겁니다. 그것이 이 통계에 이 14만 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어떻게 당신이 그 조작을 밝혔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작공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3구 대선의 조작공식은 사전투표 총수에서 10%를 이재명 후보한테 몰아주고 10%를 윤석열 후보한테서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총 사전투표 총수의 20%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공식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실제로 얼마를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대구광역시에서 얻었는가. 이것을 여러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9만 8천 표하고 57만 5천 표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조작공식을 적용되면 딱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에는 들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법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서 선거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전국에 수천수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 데이터가 그냥 복잡한 숫자들의 조합이나 모임이나 덩어리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숫자에서 일정한 공식과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조작공식이나 조작방정식으로 만듭니다. 그 조작방정식을 가지고 역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얻은 표를 추정해 들어가게 되면 정확하게 전체 데이터가 분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3구 대선은 완벽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끄는 최총 것은 전산조작이 있고 두 번째는 전산조작 한 값에 맞춰서 실물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투입한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투표함 자체를 완전히 갈아버렸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적당히 밀어넣었다는 설도 있지만 투표함을 갈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걸 통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가 나온 겁니다. 이런 표는 억지나 추측이나 자기의 감이 아니고 과학적 분석의 결과입니다. 숫자를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 제공했냐 제야에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 분석에 오랫동안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분석을 해 가지고 또 틀릴까 싶어서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 가지고 이 제야 고수가 제공을 한 겁니다.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럼 조작 증거가 있습니까? 조작 증거가 막 헤아릴 수 없이 이런 많습니다. 조작 증거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이런 보시죠. 여기에 대구광역시의 사전투표 총수가 69만 8,986표입니다. 그 10%가 얼뜨게 됩니까? 69만 8,898.6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는 한 표이지 0.6표가 없습니다. 0.6표가 없습니다. 반올림해서 여러분들 69,899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부지로 이재명 후보가 한 표를 더 따고 윤석열 후보가 한 표를 더 뺏기게 됩니다. 여기서 오차가 생긴 겁니다. 전산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런 오차를 어느 과정에서는 수정하지 않으면 플러스 1이 된 것을 마이너스 1로 빼주지 않으면 그러면 전체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1이 된 것을 마이너스 1로 여러분들 바꾼 그 조작 증거가 바로 다 남아 있는 것이죠. 검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검찰 수사에서 베테랑 수사관들 가운데서 이런 전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보면 뭡니까? 10분 만에 이 친구들 대규모 조작을 했구나. 조작 방법도 아주 조악한 방법을 사용했구나.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범인들이 흔적을 엄청나게 남겨놓은 겁니다. 어디 안에? 숫자 안에 남겨놓은 겁니다. 숫자 안에. 숫자 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분 증거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작전을 짜고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짠 다음에 그다음에 실행은 누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프로그램과 조작했겠죠. 전산 조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개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첫 단계는 뭡니까? 전산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26만 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전국에 모두 다 배분하는 겁니다. 대구는 얼마, 서울은 얼마 이렇게 배분한 끝에 대구는 몇 표가 떨어진 겁니까? 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볼 때 대구는 이재명 후보가 한 16만 8천 1표 정도를 얻으면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 물론 판단이 틀렸지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50만 5,996표 정도로 그냥 투표수를 그냥 좀 빼앗으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게 일종의 목표 득표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목표 득표수가 설정된 겁니다. 그 득표수의 설정에 맞춰서 뭘 합니까? 예, 조작값을 만든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를 대주고 윤석열 후보의 10%를 빼앗는 그런 조작값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16만 8천 1표가 이재명 후보 이게 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 숫자인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대위터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염된 숫자, 만들어진 숫자, 조작된 숫자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얼마를 집어넣은 겁니까? 14만 표 정도를 빼앗은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디서? 대구광역시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거짓도 아니고 그냥 숫자는 그냥 정직합니다. 숫자는 누구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숫자는. 숫자는 누구 봐주고 누구 좀 생각해 주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숫자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전국의 모든 곳을 다 분석해가 다 이렇게 제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는 또 8개 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구, 남구, 서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군, 수성구 다 나옵니다. 수성구에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또 다 나옵니다. 동구에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다 대학 교육을 받은 주필이니 논설위원이 중앙인의 주필이니 논설위원이 다 소리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일어난 사건을 취재하려고도 하지 않고 일어난 사건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친 겁니다. 세상에. 머리가 없는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된 겁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 됐으니 그게 짐승사회죠. 금수사회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공병호 tv 탄압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실시간 방송도 알림도 안 알리고 그냥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선거는 어떤 선거냐. 그냥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가 협업을 해가지고 원하는 숫자만큼 투표수를 만드는 그런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대선이 그랬고 2017년 대선에서는 12% 정도가 조작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20% 이상 총선 20% 이상 대선 20% 이상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쓴소리하고 선관위에 밑보인 사람은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 투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까? 투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투표가 투표가 아니고 선거가 선거가 아닙니다. 공상당 선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세팅값 조작값을 세팅한 다음에 선거를 하는 거니까 그냥 국민들은 뭡니까? 그냥 동원돼가지고 그냥 표찍기 쇼 이벤트에 그냥 동원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열화 같은 그런 이런 것을 걱정해서 국민들이 날밤을 세워서 투표함을 지키고 해가지고 3구 대선에서 가까스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윤석열 당선이 됐는데 윤석열 당선이 부정선거 문제를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문입니다.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척건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례가 대구광역시라고 하면 이번에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시 중구남구의 보궐선거가 아주 유능한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 도태우 변호사는 국문과도 졸업을 하고 또 변호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 투쟁본부 국투본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투본 국투본에서 나오는 그 멋진 성명서는 대부분 도태우 변호사 작품입니다. 저도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명서가 유려하고 활달하고 아름다운가 나중에 보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젊은 날 국민과에서 소설과 지망생이었으면 도태우 변호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관위 측 관계자면 도태우 변호사 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도태우 변호사가 국회에 입성해 가지고 부정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되면 성관위 측이 당할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성관위 측에 확인한 바는 없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죠.